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글이 되었으니 진솔하게 사과하고 풀면 될 일입니다. 늘 그랬던 것도 아니니까 상대방도 이해해주고 사과를 받아주겠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늘 주변에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친구일 수도 있고 아주 불행하게도 한 집에 그것도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렇게 상처 주기를 반목듯 하는 인간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환장하고 아주 뒤집어질 노릇이고 이것이 운명의 장난이라면 이건 너무 지나친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 남은 여생도 참고 살아야 하나요? 이번 생은 망쳤으니 다음 생을 기대해야 할까요? 누군가 곁에서 그냥 참고 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미쳤어 이 나이에 상처받으며 살게 떠나 살아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관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못해 안달난 찌질이에 대한 이야기와 이와 함께 이 습관성 상처 유발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습관성 상처 유발자들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잔소리만 늘어가는 배우자 배우고 싶은 곳이 많은데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자기 뒤치다거리만 하라는 배우자 때때마다 남의 약점을 후벼파는 배우자 자기가 말을 짧게 해놓고 이해 못한다며 화를 내는 배우자 악담을 퍼붓는 배우자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친구 자랑질을 하다 못해 이제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친구 자기에게만 늘어놓고 상대를 무시하는 친구 모두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두는 상습상처 유발자들의 유형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앉았길래 남에게 상처를 주지 못해 안달랐을까요? 무엇보다 상습상처 유발자들은 열등감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쟁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이 거둔 성공을 인정할 줄 모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해야 하고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 생활을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해가는 사람, 즐겁고도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저런 환경이나 틀에 속박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이 하는 것에 비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차 있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상대방이 미워 보입니다. 이런 열등감과 원망이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차오르면 어디로든 분출할 수밖에 없는데 역설적이게도 분풀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망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그냥 자신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화내고 상처를 줘도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그런 약한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그 주요 대상이 배우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하 직원이 되는 거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습, 상처 유발자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한 마음만 다독일 수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약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큰 고통을 느끼는지,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인데, 이런 면에서는 소시오패스의 성향도 갖고 있는 거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상처 유발자들이 상대를 괴롭히는데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도발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약점을 건드려 분노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나 상처받은 어린 시절, 외모, 학벌, 경제력과 같은 열등감을 건드릴 때도 있고, 감싸고 싶은 부모의 아픔까지 들먹이기도 하며, 상대가 가장 잘하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깔아뭉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받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이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고자 격렬하게 대항하면 감정조절을 못한다거나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원인 제공을 한 자신의 책임은 교묘히 빠져나가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또 아주 야비한 놈들이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상처유발자들은 사람을 조종해서 이용하려 둡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처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죠. 상습상처유발자들의 이런 행동들은 모두 자신의 열등감에서 벗어나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우월감을 갖기 위한 것들입니다. 찌질이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습상처유발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학 전문가가 권하는 상습상처유발자 처리방법 첫 번째, 환경을 바꿔라. 다른 말씀으로 풀어드리자면 사람은 바꿀 수 없으니까 고치려 들지 말고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곳으로 자신을 옮겨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가장 안타까운 뉴스가 뭐냐면 회사 생활이 힘들거나 가정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관계를 끊어내고 환경을 바꾸면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는 거죠. 이건 해결 방법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 방법은 제일 안 좋은 선택입니다. 상습상처유발자가 배우자이고 부모이고 자식이고 친구이고 직장상사인데 과연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까? 서랑설레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절함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관계를 끊기 전에 관계를 끊고 환경을 바꾸는 데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절질하게 되겠죠. 관계를 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감수할 수 없다면 그냥 그 상처를 감내하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다시는 불평하지도 마시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생활을 더 이익이 있다고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면 독한 마음과 함께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돌파력이 필요합니다. 세상만사가 양손에 내가 마음에 드는 떡을 다 쥐 수는 없는 법이니까 하나는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의학 전문가가 권하는 상습, 상처, 유발자 처리 방법 두 번째 분명한 선을 그어라.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 와중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배우셨나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서 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주 잘못된 행동인 것을 인식하게 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일을 했다가는 자기 인생도 쫑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미안하다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고 대충 얼버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또 맞게 되는 것이고 때때마다 폭행이 만성화됩니다. 지금이라도 부모에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상사에게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상사에게 가능하냐고요? 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선을 그어봤어요. 아, 그리고 관계가 좀 어색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관계가 영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열심히 해주거든요. 성심성의껏. 정신의학 전문가가 원하는 상습 상처 유발자 처리 방법 세 번째,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가 받은 상처를 100이라고 한다면 상처 유발자가 준 것은 50이고 상처의 나머지 반은 자신이 자신에게 준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상대가 내뱉은 아무 말에서나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끈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처받는 포인트인 것이고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아주 효율적인 공격 포인트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처받는 포인트를 우리가 상처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상대방의 공격력은 최소한 50% 이상은 약화될 게 뻔합니다. 그게 왜 내 약점이 되었는지, 아픈 곳이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숨기고 싶은 과거, 상처받은 어린 시절, 외모, 학벌, 경제력과 같은 열등감이나 감싸고 싶은 부모의 아픔에 발목 잡혀 있으면 계속 모욕과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극복해버린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도발해도 귓등으로 지나가버릴 것이고 상대도 곧 그것들이 공격 포인트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폭격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 폭격을 받고 괴로워 몸소리치는 것을 봐야 쾌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덤덤해지면 이 소시오패스는 금방 재미를 잃게 됩니다. 정신의학 전문가가 권하는 상습 상처 유발자 처리 방법 마지막 네번째, 상상하라. 상대가 자랑질하고 온갖 못된 말들을 배설할 때 말폭탄에 휘둘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자신이 점점 더 커지는 상상을 해보라고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저 모자라고 덜 된 가여운 존재를 내려다보는 거죠. 이것은 말입니다. 마치 상대가 저열하고 천박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을 잃지 말자는 미셸 오바마가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태도입니다. 멘탈을 강하게 키우고 더 높은 차원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편치 않은 심사 때문에 나쁜 말들을 배설하는 것이겠지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것에 휘말리면 절대 안됩니다. 상습 상처 유발자들은 열등감에 젖어있고 도발을 즐기면서 약한 상대의 고통을 즐기는 비열하고 야비한 소시오패스이기까지 합니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권하는 상습 상처 유발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환경을 바꾸고 두 번째 분명한 선을 긋거나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네 번째 자신이 커지는 상상을 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곁에 만에 하나라도 불행하게도 상습 상처 유발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 중에 최적의 것을 골라 실천해 옮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마음 독하게 먹고 단단하게 해야 된다고 내 자신을 지키고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독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